어 야 이건 어 야 따 따 따 뚝뚝 뚜루루루 따 따 따 아 조기가 마지막에 신뢰? 아니 이게 게임 자체다 김종국 국어자 김종국이잖아요 어차피 최종 승리죠 맞아 맞아 야 종국아 어? 너 쟤를 공격 못하잖아 하지 할 수 있어? 종국이 바로 해 그리고 그 전에 오오 종국까지 안 가게 뷰뱀식 같아 네 참았어 참았어 오 오 오 저렇게 아니요 조칸도 아니야? 뭐라였어? 저기 편집을 좀 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진심이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거 이제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채워주세요 야 소민아 국민오빠 맞다 야 이게 이게 어떻게 해 자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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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당황하지 마요 당황하지 마요 형 당황하지 마요 홍경아께 간자놀이를 간자놀이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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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또 무심하게 왔다 심드럼한 얼굴로 왔다 언니 보여줘 어 가위바위보 examination 한 방에 뭐래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잘했다 잘했다 가위바위보 됐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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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됐다 와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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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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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정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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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! 가위바위보! 오우! 개정룡 울려 치니까 사이드로 치는 거 아니야 한 번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? 진짜 기회 하면 좋아요 운동 한번 알아? 네 갈게요 너 한 번만 참! 나 안 참! 너 한 번만 참! 나 안 참! 나 안 참! 퍽퍽퍽퍽퍽!